영등포구가 올해 두 번째 영등포 달시장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 달시장은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 판매와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마을장터로 때이름 무더위로 지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30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하자센터 앞마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달시장은 가까운 곳에서 여름나기를 주제로 하며 새롭게 신설된 라이프존, 장난감과 여름 소품 판매, 클레이 아트로 어항 만들기, 수박화채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켓부스에서는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달달아트와 휴대용 미니향수 만들기, 앙금 떡케이크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달클래스, 벼룩시장 달달쉐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 플레이존은 바다, 낚시 등과 관련된 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조기령 영등포구청장은 이른 무더위를 날려줄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이 마련된 달시장에 오셔서 장도 보고 놀이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